박순일 YJ링크 대표가 글로벌 선도 반도체 패키징 업체 공급 이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면실장 기술 플랫폼 분야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J링크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YJ링크는 2009년 설립된 SMT 공정장비 전문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SMT 스마트 공정장비로 PCB 이송장비와 추적장비, 후공정장비 등 SMT 전 공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포함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485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입니다. YJ링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0에서 11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이어갑니다. 10월 상장 예정이며 주관사는 KB 증권입니다.